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무섭긴 한데 마스크 쓰고 다니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고 약간 나는 안 걸리지 않을까? 약간 내가 걸리지 않을까? 이런 마음도 좀 있어요. 무섭긴 무섭죠. 근데 집에만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코로나가 자꾸 길어지니까 답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. 다이어트